путеше적 팀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. 웰컴 투 캔디샵. 안녕하세요. 캔디샵입니다. 자 소니산 부탁드립니다.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.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 하트 할까요 하트?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? 보라트 부탁드려요 보라트. 콧받침 할까요? 콧받침. 자 캔디샵 포인트 한 번 동작 좀 보이세요? 자 우리 청순한 포즈 하나 할 때 청순한 포즈. 자 우리 귀여운 포즈도 하나 합시다. 자 우리 가방 앞으로 들고 포즈 하나 할까요? 네. 아 가방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. 네. 아 가방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. 네. 살짝 들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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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캔디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사탕 주세요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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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